하늘궁 1효대담 290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잇나우 우리가 허경영을 만나고 하늘궁에 찾아온 것은 백천만검난조우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여러분의 수명은 무한대다. 영혼은 영원하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러 내려온 사람이 바로 허경영이다. 나중에 천만 명이 백궁에 갈 때 왜 저 사람들만 가냐고 물어볼 때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기회를 줬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짓을 한 것일 뿐이다. 천만 명은 백궁관리를 한 것이다. 쌍둥이의 성향이 사주팔자가 같은데 다르다. 한 명은 분노지향주의 한 명은 미래지향주의자다. 이것은 사주팔자와 상관없이 천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주팔자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문제지향적인 사람들이 하늘궁에 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중에 나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고 불만이 많다. 허경영이 당선이 안 되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선거인은 당선지향적으로 말해야 한다. 허경영은 당선이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출마한 이상 반드시 붙는다는 마음가짐과 말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만이 많고 문제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만 이야기한다. 발전이 없고 문제만 지적한다. 유엔 상임위사국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각 대륙에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 힘만으로 상임위사국이 되면 안 된다. 서로 많은 위성국가를 거느리려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운영되기가 힘들다. 사람은 각자의 방향이 있고 지향점이 있다. 여러분은 하늘궁을 지향점으로 살아온 것이다. 허경영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 내버려둬라. 그들은 지향점이 다르게 산 것이다. 하늘의 길은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가지 않고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유다는 항상 예수를 보고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라삐, 선생님으로 불렀다. 항상 문제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선택한 것이다. 현재는 언제나 괴로운 것. 그러나 그 괴로움이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익는다. 사주로 보면 극의 시절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 풍수적으로 북동, 남서쪽은 살 방향이다. 강원도나 광주 지역은 살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은 살을 다스리는 법관이 많다. 부산은 여름 지역이라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 좋다. 다른 음식을 먹어도 불루유를 먹으면 그것들이 좋아진다. 불루유의 효과는 서서히 오지 갑자기 오지는 않는다. 오래되면 맛이 더 좋아지고 피부에도 좋다. 그러나 이름이나 사진을 붙이는 즉시 효력은 발생한다. 바로 먹어도 상관없다. 몸은 탄소와 산소가 공존한다. 균형이 무너지면 머리가 띵해진다. 불루유는 이 산소와 탄소를 기가 막히게 조절한다. 운동선수는 산소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산소가 자기 몸을 파괴한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한다. 몸이 그것을 적절히 조절을 못한다. 정신적인 산소는 활성산소가 안 나온다. 물질적 산소는 불루유가 정상으로 만든다. 허경영을 따라가면 정신적 산소가 풍부해진다. 불루유를 먹으면 정신도 좋아지고 육체도 좋아진다. 허경영이 하란 대로 살아야 된다. 조상으로부터 봉투를 받는 꿈은 돈을 받는 꿈이다. 반대로 조상이 무언가를 뺏어간다면 좋은 꿈이 아니다. 이런 꿈은 예지몽일 가능성이 높다. 조상의 덕을 받는 꿈이다. 부모의 사랑은 대부분이 겪어봤다. 근데 형제가 없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겪지 못한다. 이런 외동아이들은 부모가 돌아가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될 수 있다. 신인은 예배가 필요 없다. 허경영 얼굴 보고 말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다. 어떤 종교에서 하는 예식은 여기서는 필요 없다. 가능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 불로유는 끓여도 그 덩어리가 유지된다. 치즈같이 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음식과 섞어서 먹어도 좋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저랜드지! 눈이 많이 있어도 괜찮을까. 여러분9angiel이다. 이예요.